자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면 여기 정말 정많은 도시에 왔습니다 여긴 정없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도시예요 정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가 정읍입니다 그래서 정읍에 위치한 이밤의 캠핑장이라는 데 왔어요 여기 왜 왔냐면 저희 짱캠핑 카페에 있는 거 아시죠 짱캠핑 카페에서 우리 테리파파님이 짱캠핑 너 일로와 소환을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박지에 제가 오늘 왔고요 짠장털 짱캠핑의 장박지를 털어라 그것도 오늘 하나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브이로그 하는 것도 오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와요 일단 피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누구 왜 이렇게 많냐 갑자기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데 오늘은 LEDM 파이어 쉴터 가져왔습니다 이거 또 말리러 또 한 번 또 까야겠네 계속 와 계속 이렇게 추는데 왜 캠핑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추고 이렇게 누르는데 왜 캠핑하는 거야 근데 이게 투폴인데 은근히 치는 게 빡세야 눈이 진짜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와 다치지 말아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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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배님들이 도와줍니다 와 벌써 이렇게 싸요 됐다 다쳤다 다쳤다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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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 왜 이렇게 많이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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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쳐 바람 많이 안 불죠 팩 해야 돼 풀팩 해야 돼 풀팩 해야 돼 그래 그래도 선배님들이 도와주셔서 텐트는 빨리 쳤습니다 아 다행이다 눈이 많이 와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오네 갑자기 누구 때문에 많이 오는 거야 이거 나이틴 나이틴 아 진짜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오늘은 야침이랑 팬이터만 빌붙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막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꺼 많이 끓여봐야 보여 전기장판이 전기장이 2인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야침 2개 피고 넓게 잘 거예요 1인용만 피면 전기장은 한쪽이 다이더라구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2개 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따다다 따다다다 로우모드로 갈까 로우모드로 해도 되겠다 2개 피니까 오케이 로우모드로 갑시다 귀찮으니까 이거 다 꽂기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 야전 침대에 회사와 제품명 남겨주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이 회사의 BBQ 체어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깍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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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다 했구요 힌트 힌트는 지난 영상에 제가 따로 리뷰를 한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꼴이 엉망이네 힌트 힌트 눈 엄청 많이 와 힌트 힌트 자 하나 더 자 지금 다 채웠구요 여기다가 전기장판 깔고 여기다 페인터만 하나 놓고 오늘 끝입니다 오늘 얼어 죽으면 안되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떨어진대요 오늘 오늘 한 5리터 5리터 정도만 하면 밤에만 제 텐트에 있을거라서 5리터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허리가 아장애기 나거든 사실 아 아 힘들어 자동불기 정도는 써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사치야 사치 아 저희 짜캐핑은 사치 조작 방송이 아닙니다 뭐 자동불기로 사치야 왜 건강한 몸내 두고 왜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사야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부셔졌어 지금 뚜껑이 이게 사실은 파이어 쉘터에 신일 1200은 과스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흔들흔들 거리죠 딱 요만큼 채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많은거에요 지금 한 9리터 9리터 들어가는데 지금 7리터 정도 채웠습니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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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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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이네 꿀팁이네 꿀팁 순댓국 이거 어디 순댓국이에요? 아 전주 명물 조접례 순댓국입니다 조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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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례합련이 이런 조접례 조접례 에헤 에헤 조접례 이거 자자 전해비 이게 장수가 저희 서울에 사는 장수가 아니잖아 그죠 전북 장수 전북 장수 전북 장수 깔끔하다 달지않고 깔끔하네 깔끔하다 달지않고 깔끔하네 오우 깔끔하다 이거 좋다 시큼한 냄새도 덜하고 응 되게 깔끔하네 이야 여태 맛보지 못한 막걸리인데 짱크핑 이후로 처음 먹은거 같네 일부러 안먹다가 여기 새우젓 있어 새우젓 찍으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이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맛있다 택배 배달 같아요 조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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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접례 아니에요 조접례 남문 필수인데 오늘 메뉴 보니까 국물이 없는거 같아가지고 오늘 메뉴 뭐야? 방어회를 떠왔었는데 메모탕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방어 품절됐대요 네 품절돼가지고 아이 준비를 못하게 해서 메모탈거리도 없고 반찬도 떨어지고 광어라도 가져왔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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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었어? 다들었어? 이만큼 맛집이라니까 에헤이 조졌네 이거 그럼 나 맛있는거 해준다는건 뭐 해준다는거야? 원래는 짜장면을 해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눈이 너무나가지고 아니 육회 있어 육회 도시락 전부라면 일단 테리파파님이 올 때 갖고 온대 뭉튀기랑 중갈비 맛있네 맛있네 얌얌 짜장님 어우 되게 맛있다 진짜 입상금지 입상금지 아는 매형 아시는 분이 장태산 거기 자영이 형님의 짜잔 짜장님 예 참 좋아 하 좋다 아우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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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소스가 기회가 막히네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몽밥에서 면집니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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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호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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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야 말을 합니다.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캠핑을 다니면서 주변 분들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분은. 그래서 세팅을 좋은 고급 비싼 장비들로 바꾸고 싶기는 하지만 또 그거를 바꾸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도 하신대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나는 캠핑을 어떻게 좀 계속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저랑 같이 캠핑하시는 우리 여러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팔부님은 캠핑하신지 얼마였죠? 4년차 넘어서 5년차 돼가고 있죠. 남의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는 편인가요? 저는 굳이 남의 시선을 안 받아요. 본인이 본인 캠핑을 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만족도.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저는 원래 위주가 가성비 위주였다 보니까 시작부터가 한 8.5, 9 정도 정도 나왔어요. 제가 혼자 만족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캠핑을 하면서 장비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정말 고민하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어요? 한번 계속 써보시고 본인이 직접 불편을 겪어봐도 너무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사는 거는 그냥 계속 쓰시다가. 이거는 실용성에 대한 얘기인 거네. 그렇기도 하고 캠핑이라는 이 장려 자체가 원래는 야외에서 불편을 감수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너무 편하려고 하면 솔직한 말로 펜션이나 이런 데 글램핑이나 가도 무방하다고 봐요. 근데 캠핑은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을 어느 정도 조금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되게 얼굴이 하얗는데 되게 빨개 보이는데 술 되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저희 술 많이 안 먹었어요. 조용색깔을 하얗게 바꿔야 되겠는데 너무 빨개 보이지만 술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준파이버님 생각과 똑같은데 캠핑에 나오면 어느 정도의 고생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그런 장비들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옆에 팀이 워낙 세팅을 잘 해놨어. 그래서 저게 너무 부러워. 그러면 내가 있던 거 원래 써보다가 그러고 장비를 바꿔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하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가장 노지를 많이 다니시는 노지 고수 우리 덤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 캠핑이 난민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 자괴감이 들어. 그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캠핑에 매너리즘이 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오캠하고 노지하고 약간 다르긴 다른데요. 결국에는 보면 본인이 좀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는 남들이 보기 좋은 걸로 갔다가 용량이 안 되면 미니멀로 갔다가 나중에는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원액션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가 그런 식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본인 취향에 따라 멈추는 게 다른 거지 어차피 그 맥락은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보면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결국에 원하는 거에서 멈추고 자기 취향에 맞게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싶거든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하는 것마다 본인이 하는 게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원하신 대로 장비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내가 했는데도 부담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안녕하고 짠짠짠짠개비! 그리고 너무 깜찍한 빨간 모자를 쓰고 오신 우리 13년자 캠퍼. 너무 귀여우시네. 그만해 주실래요? 한 13년 정도 하시면서 캠핑 용품은 어느 쪽으로 지금 정착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품의 정착은 제 가족에 맞는 세팅. 가족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만큼 짐이 늘어나는 정도의 세팅만 변했을 뿐이지 그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뭐 그랬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짐의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캠퍼라서 실용적인 거. 가족이 많다 보니까 짐이 많다 보면 그만큼 지출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출 금액이 적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세팅을 했던 것 같고요. 남들 시선을 뭐 즐기겠다. 남들 저 텐트가 부러워서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저 자체는 워낙 캠핑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단지 나가서 자고 놀고 먹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에서 욕심을 부린다기 보다는 어디를 가야 좋을까? 우리 애들과 어디를 가야 즐겁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트렌드 자체가 시시각각 계절마다 변해서 그거를 따라가기 보다는 저로서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서 즐겨라. 딱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13년차 캠퍼 선배님의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확실히 좀 본인만의 그런 세계관이 딱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하실 것만 참고하시고 본인들한테 맞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남의 시선을 받는 것도 좋아.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막 잘 꾸며놓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들 많고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다가 유튜브도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찾았고 답을 저희는 찾았는데 아직 찾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아시고 싶은 대로 일단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오히려 바람이 좀 부니까 이게 눈이 난리워서 좋은 것 같은데? 텐트 루프에 달싸리고 오 바람이 갑자기 엄청 부네 와 Dame 적당히는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돌풍이 엄청난다. 순간 돌풍. 야 깔끔하게 텐트 가벼워졌어. 그치 그치. 오늘날 집주인이 편하게 있어라. 고드름맛 고드름맛. 삼겹살 구워가지고 창문을 열었더니. 되게 이쁘네. 냄새가 예쁘네. 되게 이쁘네. 완전 액자네 액자. 그쵸? 저 냄새. 고기향 냄새가 아쉬우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 9가 더 되는 이 시간인데. 우리 테리파파님의 장박지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장이 없어요. 아까 저 오고 나서 삐찡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끝나기도 전에 저 아까 일을 좀 하고 오신다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십니다. 주인 없는 집에서 지금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먹고 있는데. 아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먹어볼까? 초고추처럼 튀어 먹어도 맛있어. 아유 잘 구웠네. 별미야 별미.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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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야지 한번 넘어져야지. 넘어져야지 넘어져야지. 캠핑장에 이렇게 불을 켜 주니까. 되게 아늑하고 좋네요. 눈이 좀 많이 내리다가. 이제는 조금 눈이 그쳤습니다. 조명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네요. 아. 그쵸? 오늘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 이벤트 참여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쭉 빼기. 이게 저희는 생고기라거든요. 근데 다른데서는 이건 사십이 난다고. 뭉튀기 뭉튀기. 대구 쪽에서는 뭉튀기. 어우 볼맛 나나 또. 어우.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 어떻게 놀지도. 동사분이 요즘에 좀 연애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 그게 뭐죠. 아까 전화통화 하는 거 보니까 연애하는 거 같던데. 엄마 아니야 엄마? 집이죠.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은 지금 제가 스카웃 돼서 간 건데. 관리하려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저로서는. 그냥 여기. 신선하다. 이거 특별히 빼달라고 해서. 어저께. 어저께 전화해놨어요. 아 진짜? 와 역시. 조졌네 이거. 어저께. 어으. 신일 1200 하니깐 사실 이 파이어 쉘터 이 3미터급 쉘터에서는 정말 과스펙입니다 과스펙 굉장히 더워요 튼지 지금 얼마 안됐지만 굉장히 덥고 환기를 좀 많이 시켜 놓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15도로 해놓고 잘게요 오늘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일단은 제가 먼저 텐트로 왔구요 오늘 만난 분들이랑 계속 장비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내가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캠핑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그런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캠핑을 처음에 선배님들이 왜 시작을 하셨는지 아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캠핑 장비를 사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는게 계속 나에게 재미였었는지 아니면 내가 캠핑에 나와서 우리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좋고 밖에 나와서 잠을 자는게 좋고 내가 우리 가족들이랑 나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액티비티가 좋다고 하면 단호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경이 쓰여서 내가 캠핑을 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신경이 쓰이고 좀 위축이 되거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캠핑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캠핑 용품을 지르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일단 자야 될 것 같아요 운전을 5시간 정도 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서 잡니까 댓글 꼭 남겨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와씨 바람 엄청 내네 오씨 오씨 오늘 저녁에 계십시오 오늘 저녁에 도ız한 시간 그 한숨을 뒤로 한 채 울었었네 I'm feeling you from above to here 배인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니 And I hold on Cause I hear so 내 안에 모든 멜로디 그대 안에 더 맘 아픈 척으로 설아주세요 이만큼 왔어요 어우 손실어 아 손실어 땅미라 왜 이렇게 귀엽냐 이만큼 이렇게 올라왔어 이만큼 엄청 귀엽네 다시 찾아 가야만의 어둔 밤끝에 묶인 내 어릴 적 노래여 I'm feeling you from above and here 왜 내 맘도 내 것이 아니니 And I hold on, cause I hear so 내 안에 모두의 노래여 내 안에 모두의 노래여 I'm feeling you from above and here I'm feeling you from above and here I'm feeling you from above and here 코드름 코드름 주정 코드름 이거 아예 붙었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떨어지는데? 와 이거 난리 났다 와아 아이스크림도 줄래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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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뭐다냐? 그래? 원래 전라도는 뭐라그래? 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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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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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올 때는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와야겠어 나는 준비를 너무 안 해왔다 내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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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일단 캠핑용품은 내 장비가 제일 좋은거야 남이랑 비교하지마 일단 여러분들이 캠핑장비 살 때 그 마인드 있잖아요 그 마인드를 기억하면서 쓸 만큼은 한번 써보세요 네 안되면 당근 해야지 뭐야 아니면 빨리 고장네 그것도 방법인거 같아 막 써 막 어느정도 익은거 같은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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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스크림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아... 고민하지 말고 제 자리 정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해줬어요. 너무, 너무 땡큐입니다. 아이고. 오늘 주제, 남의 옆에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 보면서 캠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캠핑을 왜 가는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가는지 아니면 힐링하고 내가 조금 더 멋진 나의 장비들을 뽐내러 가는지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가 뽐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장비 구매하세요. 좋은 장비 구매하셔서 정말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부러워해 근데 나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사실은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돈을 투자하는 게 좀 아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나와서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저는 캠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텐트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그런 장비들을 많이 받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사는 그런 품목들은 짜잘짜잘한 품목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즐기고 정말 재미난 그런 캠핑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비들만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입이 막 얼으네. 자 그러면 저희 짱캠핑 오늘 영상 댓글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비큐채요. 다섯 분께 또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쓴 야침 브랜드명 그리고 제품명 이렇게 넣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짱캠핑 영상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뽕